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저희 병원에 진료 오시는 환자분들이 연예인 사진을 들고와서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이야 물론 뭐 그대로 성형이 안 나온다는 것을 대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는 뭐 또 그렇게 똑같이 만든다고 해도 본인 얼굴과 맞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자기 자신의 그 미적 취향을 나한테 가져온 연예인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형을 좋아해요 하고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의 경우 가져오신 사진들을 많이 참조하는 편입니다 한가인 민혜린씨와 같은 사진을 보여주시는 환자분들의 경우 뭐라 표현은 못하시지만 뭔가 이 부분이 남다르다고 느끼시는 센스 있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요 그러한 방법은 귀족 패키지코 성형수술로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전지현, 수혜와 같은 뉘앙스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분들께 어떻게 성형하면 이렇게 될까요? 하고 제가 이렇게 부르면 아 비율이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십니다만 어떤 비율을 성형해야 할지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지현, 수혜씨의 공통점은 왼쪽과 같이 수려한 전태꾼과 학원에서의 입술 비율인데요 전지현씨의 청소년 시절 사진을 보면 썰어 한 점씩 나올 만한 도톰한 닭똥집형 입술인 것을 찾아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창시절에는 이렇게 오리주둥형 입술, 닭똥집형 입술이었던 분들이 첫살이 빠지고 시집갈 나이가 되게 되면 왜 그렇게 예뻐지는지 오리주둥이와 전지현, 수혜씨 입술과 어떻게 한 끗발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경우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화살표 부분에 이렇게 팔자주름이 보이는데요 이는 치조골 돌출로 인한 주름인데 이러한 사인은 입술필러로 부작용이 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었지만 이분의 경우 빨간 화살표의 인중 길이 대 파란 화살표의 아래턱 길이 비율이 1대2 이상으로 이상적인 연예인 인중 비율이기 때문에 입술이 도톰하면서도 예쁜 비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입술이 너무 두꺼워서 오리주둥이 같아 보여서 내 취향과 맞지 않아 나는 입이 자꾸 새처럼 해야 좋아해 그게 더 여성스럽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미녀얼굴에 역사적인 변천사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 오늘은 웃을 때 입 모양이 그 예쁜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술이 오른쪽과 같이 무표정일 때 두껍다고 하더라도 웃을 때 입 가로 길이가 늘어나게 되면 여기 풍선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통통하지만 이 풍선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늘리게 되면 통통했던 것들이 이렇게 좀 많이 가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입술도 이렇게 오므리고 있게 되면은 통통해지고 입술 가로 길이를 쫙 늘리게 되면은 이 통통한 입술이 좀 얇아지는 것입니다 이 녹색에 입 둘레 근육이 수축하여 입술 가로 길이를 줄이게 되면 이렇게 입술 볼륨이 동그라지면서 두꺼워 보이게 되고요 웃을 때 대광대근이 수축하여 입 가장자리를 양쪽 바깥으로 이렇게 당기게 되면 이렇게 입술이 얇아지게 되는데 왼쪽은 무표정 때 입술이 우리 입술이었지만 오른쪽은 평상시엔 입술이 괜찮았지만 웃으니까 입술이 이렇게 얇아져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왼쪽 오른쪽 여성의 눈 크기를 보면 오른쪽이 크고요 코도 왼쪽이 퍼졌고 오른쪽이 얄쌍합니다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구독자님들은 왼쪽에 그 더 호감이 가실 것입니다 이에 원인을 굳이 분석해 보자면 왼쪽이 코가 방방하여 코 옆 여백이 줄어들어 중안부 여백이 적어졌기 때문이고요 또한 이빨의 각도가 오른쪽의 경우 옥니이기 때문입니다 동양인의 경우 돌출립 발생 비율이 높고 코 옆 거짐이 그 연예인이 아닌 이상 대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입술이 두퉁할 경우 학생 때 오류 주둥이나 닭똥집 입술로 자칫 놀림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관상성형학적으로 보자면 입술의 기운이 좋은 것이므로 이를 단점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장점으로 승화시키면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또한 40대 50대 나이가 들게 되면 짧았던 인중도 저절로 길어지므로 20, 30대 때부터 락도 이와 같이 입꼬리를 귀에 거는 운동을 열심히 함으로써 두꺼운 입술이 도리어 장점화 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여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강남의 귤이 회수를 지나게 되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뭐 억언만 봐도 귤은 맛있겠고 탱자는 맛이 없겠죠 어 그런 말이 있는데 이는 종자는 똑같은데 주위 환경에 따라서 좋게도 되고 나쁘게도 된다는 말입니다 태어나기를 입술이 이렇게 두툼하게 태어났다면 입술 축소를 해서 줄일 게 아니라 도리어 이 두툼한 입술의 장점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아무리 입꼬리를 올리려 해도 잘 올라가지 않는 얼굴형 특히 외축인증이 이렇게 긴 경우가 있는데 이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